후그라아이더! 후그라아이더!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드디어 도끼맨이 러프됩니다. 2월 13일 어떠한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 도끼맨입니다. 피해량 6% 감소, 사정거리 5에서 4점으로 감소, 도끼 공격 반경 10% 감소. 굉장히 강력했던 도끼맨은 러프를 많이 받네요. 거기다가 도끼맨 버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고쳐진다고 하고 넉백도 이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라진다고 하니까 도끼맨을 많이 쓸지 조금 의문이네요. 두번째로 독마법입니다. 지속시간이 10초에서 8초로 감소가 되고요. 피해량이 24%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오우, 짧고 굵은 독마법이 되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세번째로 마녀의 피해량이 6% 증가합니다. 마녀가 조금 상향을 먹네요. 네번째로 페카입니다. 배치시간이 3초에서 1초로 감소가 됩니다. 페카가 이제는 엘리트 바바리안의 카운터 혹은 호그라이더의 카운터가 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첫번째 다크프린스입니다. 다크프린스의 체력이 5% 증가합니다. 여섯번째 베이비 드래곤입니다. 사정거리가 3에서 3.5, 0.5 증가했습니다. 이 사정거리 증가로 베이비 드래곤이 많이 쓰일지 의문이네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페카 베이비 드래곤덱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골병사 시리즈인데요. 해골군대가 16마리에서 15마리로 바뀌었고요. 해골병사가 3마리에서 다시 4마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집 나간 해골병사가 군대에서 다시 돌아오네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패치 내용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클래시로얄 많은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월 13일부터 도끼맨의 너프로 인해서 메타 변화가 어떻게 될지 페카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2월 13일 패치가 되는 클래시로얄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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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